풀어주려고 준영아 난 진짜 친구가 뭔가 싶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정인 나랑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생각이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럴 나이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너부터 먹고 싶은 거 없어? 차라리 나갈래? 떡볶이 사줄게 아... 입맛 없는데 그러든지 가자 엄마는? 밖에서 나 기다리시는데 피곤하셨나 봐 옷 갈고 나오니까 그제 잠들어 계시더라고 미안 내가 모시고 갈게 손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님이 여기 오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날도 노는데 자꾸 밖에서 저렇게 기다리시다가 일사병이라도 걸리시면 미안해 어제 엄마도 분명히 안 온다 그랬는데 아니야 오늘은 내가 들어오시라고 했어 밖에서 어머니 앉아계신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 네가 뭘 미안해 네가 뭘 미안해 미안하면 내가 미안했지 우리 엄마 때문에 괜히 너 마음 불편하게 해서 어머님 상처받으신 거에 비하면 여모 아무래도 충격이 크시긴 크셨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워낙에 널 좋아하셨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이라도 뭐 열흘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놓고 만나다가 횟수를 점차 줄여가는 게 어떨까 어머님이 무슨 죄라고 우리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셔 생각해 보자 엄마 자 집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어? 어 그만 일어나 엄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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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엄마 손미야 내가 올게 어머니 내가 올게요 어머니 내가 올게요 자 손미야 좀 도와줘 하나 둘 셋 자 미안한데 너 잠깐 답이랑 얘기 좀 할게 알았어 먼저 가인다 그럼 알았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 같이 화장실 가면 너 나오기 전에 짧다 번 이상 갈게 나도 어제 화내서 미안 알았어 알았어 네가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나도 같이 화낸 것도 미안해 그리고 너 화났는데 너도 그 필독이랑 먼저 간 것도 미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? 어제 준혜이가 나 케이크 사줬어 떡볶이도 어제 우리 싸우고 너 필독이랑 갔잖아 그리고 나 혼자 가는데 와서 막 잘해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얘기도 다 들어주고 뭐 그래서 말인데 너 나랑 계속 싸운 척하고 필독이랑 다녀라 나 이번 기회에 준혁이랑 좀 가까워지게 응? 응 그래 뭐 더 더 더 더 더 더 대박지는 오늘은 네가 싸워 뭐고? 쟤네 아직도 화해 안 했나? 이야 이번엔 좀 오래간데? 뭐 엄청난 걸로 싸웠나? 저러다 영영 화해 안 하는 거 아니야?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 돈 있냐? 나 없어 돈 있냐? 나 없어 어? 선미야? 응 출근은 잘했니? 응 어젠 진짜 미안해 엄마한테는 내가 다시 잘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가실 거야 어 그래 떠오时候